김태일 기자 네, 공같은 여우라고 하면 사기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통영에 오리지널 여우가 나타나서 이 통영 시내를 흔들어놨다고 합니다 통영이 툭 빠진 VIP VIP 남편과 두 자녀가 있던 42세의 유부녀 김모 씨는요 수도권 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식당의 단골손님 52세의 이혼남 강 씨와 눈이 맞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금방 들통이 났고요 내연남 강 씨와 함께 아무도 연고가 없는 통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간 두 사람은 통영에서 각각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했던 김 씨는 수입에 비해서 씀씀이가 컸고요 그래서 학원 강사료는 부족해서 밤에는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일식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낮에는 학원 강사로 그리고 밤에는 일식집에서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씀씀이는 너무나 크고 그런데도 돈은 부족해 보이지 않고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김 씨는 이 질문에 자기는 원래 명문대 불문과를 나온 사람이고 캐나다의 이민 간 부모님이 엄청난 값부다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는 여기 내려와 숨어 살고 있는 거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서울 강남에 땡땡 은행에 가면 우리나라의 1% 값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 미국 투자 상품을 비밀리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은행의 VIP 고객이다라고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리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종업원은 금수저들만의 투자 비법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김 씨에게 자기 돈을 같이 불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김 씨는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천만 원을 받아서 함께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거래는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김 씨는 월 이자 50만 원을 종업원에게 건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월 50만 원이면 연 이자로 치면 약 60% 사실 이런 금융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60% 연 하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이 종업원은요 혹시라도 사기가 아닐까 싶어서 3개월 뒤에 나한테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원금을 좀 횟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김 씨는 원금 천만 원에다가 그 달 이자 50만 원까지 못해서 1050만 원을 아주 쿨하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전형적인 한 번은 이렇게 딱 해주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종업원은 아 정말로 김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됐고요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약 1억 2천 5백만 원의 돈을 김 씨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종업원의 돈을 받은 김 씨는 이 돈으로 2차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 명의의 학원을 차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땡땡은행 VIP 소식을 듣고서 돈을 싸들고 김 씨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4년 만에 11명에게 무려 100억 원의 금액을 투자 받게 되는데요 이 돈을 투자 받은 김 씨는요 해변가에 멋진 레스토랑을 열고 가슴 성형을 포함해서 무려 성형 수술을 5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통역 내려왔던 본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김 씨는 은행 총재 같은 사람들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행 총재와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고 미용실 원장 같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다가 은행 총재로 등록을 해놓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테이블 위나 이런 데다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김 씨가 종적을 감추게 되는 거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면서 이자 돌려막기 할 자금이 원활치 않아서 어느 날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된 건데요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자기가 사기당한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약 한 달 만에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김 씨는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 씨는 나름대로 노력파 사기꾼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일간지에 경제면을 샅샅이 훑어보고 지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계속 성형을 한 거 역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나중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사기꾼 옆에 있던 내연남도 공모를 한 겁니까? 내연남 강 씨는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였습니다 자신도 사기를 당한 걸 알고 나서는 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씨에게 캐톡을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걸면서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사회부의 음지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우영 기자 11년간의 긴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 준비에 들어간 커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의 남자친구가 이 결혼을 위한 플랜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 결혼 과연 누구를 위한 결혼일까요? 명문대 남친의 결혼 플랜 2006년도에 25살 여성 김 씨는 30살 남성 추 씨를 만납니다 추 씨는 자기가 고시원에 살면서 교수 임용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연인관계를 쭉 유지해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추 씨가 취업을 하거나 교수 임용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입사 지원서도 다 떨어지고 교수 임용도 안 되고 여자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교수가 되려면 대학 쪽에 뒷돈을 찔러줘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선뜻 8천만 원도 빌려줄 정도로 김 씨는 이제 남자친구 추 씨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덧 김 씨가 35살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남자친구 추 씨에게 얘기해서 예식장을 잡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추 씨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집안에서 재산 분쟁이 있어서 싸우다가 내 이모를 밀쳤는데 이모가 돌아가셨다 결혼을 미룹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또 예식장을 잡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로 남자친구 추 씨가 배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는 혼자 죽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내가 병수발 다 들고 병간호 할 수 있다 우리 꼭 결혼하자 여자친구 김 씨의 그런 사랑에 못 이긴 추 씨는 이제 잡아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다려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무 속상하네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저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혼란 말 좀 그만해요 결혼식을 했는데 또 이제 부담 주기 싫다면서 다음날 집을 나가서 잠적을 합니다 남편 추 씨가 그리고 집을 나간 지 9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미 추 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살을 해서 이제 모툼을 끊은 것입니다 11년 동안 연애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꿈꿨던 우리 여성분 김 씨는 남편 추 씨의 유골함과 유서만 보면서 망연제시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여기서 며칠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 추 씨가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추 씨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11년간 교제해왔던 그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유골하면 뭐예요? 사실 김 씨를 만난 처음 11년 전부터 추 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진짜 어떡해 거기다가 이모랑 재산 분해 때문에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했다 또 대장암 사기에 걸렸다 이런 것들도 다 결혼을 미루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8천만 원 빌려달라 했던 것도 자신이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돈 빌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뻔뻔하게 나중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유부남이고 속이고 만난 것도 모자라서 뜯어먹기까지 한 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범행이나 은폐 수법 그 죄질들이 매우 악질적이다 사기 혐의로 추 씨에게 실형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11년 내내 거짓말을 하려면 얼마나 또 나중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시작부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 고시원 사는 대학원생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저기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2013년에는 같은 계열사 연구원으로 이직한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지금 스펙이거든요 들어봤을 때 근데 굳이 사기를 칩니까? 그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들 정말 그 좋은 머리를 꼭 이렇게 여자들 울리고 나쁜 짓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많은 다섯 가지 직업으로 꼽는 게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의료인, 군인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있지 않나요? 연예인 빼고는 다 나쁜 사람 그래야 돼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범죄를 생각하는데도 폭행,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른바 분류를 할 때도 후진국형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서서 더 사실 아주 질적으로는 안 좋은 범죄를 많이 하죠 이번에는 보험전문 리훈이 기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할 만큼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비밀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인도양만 알고 있던 진실? 뭐야? 4,000톤 화물선 선장인 52세 남성 김씨는 6명의 선원과 함께 인도양을 지나고 있는 길이었어요 김씨는 화물선에 시가 25억 원어치에 달하는 화물들을 싣고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때 배가 심각하게 기울면서 콘테이너들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배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깐 한쪽에 좀 심하게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원들하고 선장은 피해를 최소화 시켜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4,000톤의 화물선은 25억 원어치의 화물들을 싣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침몰을 해버렸는데요 선장과 선원들은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한국에 바로 귀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해운사 대표가 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25억 원의 화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해운사 대표는 선장과 선원들은 물론이고 이 화물들 그리고 이 선박에 대해서도 모두 보험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 해운사 대표는 무려 3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이 해운사 대표가 보험사계 혐의로 구속이 돼버려요 선장하고 이 선원들까지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해운사 대표는 당당하게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운사 대표 앞에 보험사가 증거로 내민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는 바로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린 배가 촬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 속을 살펴보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탱크라는 게 있는데 이 탱크란 모든 탱크들에 이륜적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자국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화물선 침몰은 해운사 대표와 이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버린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인도양 한가운데 배는 침물되어 있고 모든 증거도 바닷속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러니까요 보험사에서는 30억 원의 거액을 해운사 대표에게 내주고 나서도 너무도 찜찜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인도양으로 갔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네, 인도양으로 가서 수색을 하기 위해서 무려 17명의 다이버를 투입을 했고 3개월의 수색 끝에 그 배를 찾아냈어요 바닷속에서 그리고 나서 인양업체를 선정을 해서 무려 5억 원의 돈을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부터 다 들여 올렸어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딱 열어봤는데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와 뭐예요? 밑장빼이야? 진짜 이건 완전 사기다 그렇죠, 그래서 텅 빈 컨테이너 박스를 시작으로 보험사에서는 아, 보험사기다라는 확신을 했고 이때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박 보험사기 전문만을 다루는 법무법인을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무법인에서는 다시 또 증거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조사팀이 그렇게 인도양에 머문 기간만 무려 6개월에 달했고요 다이버들한테 들어간 돈이며 변호사한테 들어간 돈까지 모두 더하면 한 10억 원 정도는 들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뛰는 사기꾼 위에 이 나는 보험사의 활약으로 이 해운사 대표하고 선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이 선호원들까지도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들 모두 보험금 반환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별의별 보험사기극 스토리를 많이 들었지만 스케일이 이번에는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좀 이런 일을 애초에 계획을 한 걸까요? 이 해운사 대표하고 선장은 이번 보험사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보험처럼 항해 중에 선박을 일부러 고장낸 다음에 보험금을 10억 원 정도 챙긴 일도 있고요 그리고 항해 중에 일부러 선장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서 30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도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이 해운사 대표와 이 선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상황이 있어요 보험사기계에서 이 정도 큰 손이라면 이번 사건도 사전에 계획을 정말 제대로 세웠을 것 같은데요 이번 침몰사기에 사용된 배는 일단 40년 된 노후화된 배였어요 더 이상의 운행도 힘들고 파일라도 정말 값어치가 없는 배였는데 이 40년 된 배를 리모델링을 해서 10년밖에 안 된 배로 둔갑시킨 다음에 보험에 거액에 가입을 시켰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던 거는 인도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난 사고니까 보험사가 조사를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을 한 거였죠 사실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간도 걸릴 거고 근데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어서 하게 됐을까요? 뭐 제보가 있었을까요? 사고 당시 다 똑같은 부위를 다쳤었고 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막상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경미한 부상이었어요 근데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던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날 날씨였어요 그렇게 파도가 높았고 안 좋았다라면 다른 배들도 사고가 있었어야 했는데 다른 배들은 다 멀쩡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이 있잖아요 10억에 30억에 또 30억이니까 그럼 그 전에 받았던 돈들도 다 반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맞아 맞아 화물선 친물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도 다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사 대표에게는 100억 원가량의 구상권이 청구가 됐어요 이 사건까지 그래서 해운사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배가 다 보험사들의 압류가 됐습니다 와 망했네